그 다음 질문 볼게요. Much of the spread of fake news. 가짜 뉴스의 퍼짐. 많은 가짜 뉴스의 퍼짐은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2016년 연구. 콜롬비아 대학 뉴욕에 있는, 그리고 인리아, 프렌치 테크놀로지 인스티튜, 프랑스 기술대 이런 거. 이 연구는 대절을 발견하였습니다. 59% of the news from link shared on social media. SNS에서 쉐어되는 링크로부터의, 누르면 연결하는 그 링크 있죠? 그 링크로부터의 뉴스의 59%는 wasn't read first. 먼저 읽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이 대절의 주어가 되겠지? 뉴스를 먼저 읽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People see an intriguing headline. Intriguing. Interesting. 자, 헤드라인, 그 어떤 기사 제목이나 사진을 봅니다. 그들의, in their news feed. 그 왜 스마트폰으로 설정해 놓으면 새로운 뉴스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게 이제 뉴스 피드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보거나, or on another website,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그걸 보고, 그리고는, 자, 그리고는 그 쉐어버튼, 공유 버튼을 그냥 클릭합니다. To repost the item, 그 항목을, 여기서의 그, the item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를 그들의 소셜미디아 친구들에게, 그 항목을 다시 게시하기 위해 그냥 클릭합니다. Without ever clicking through to the full article. 그 전체 기사에까지, 기사에까지, 그래서 여기 through 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 통과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는 것 없이, 그럼 클릭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화면을 넘기면서 끝까지 읽어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클릭은, 이걸 뜻하는 거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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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이어서 이게 소리 나는 건 없는데,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로 본다 그러면, 왼쪽 버튼을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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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그 화면이 내려가잖아. 옆에 있는 바 있잖아, 바. 그 움직이는 거.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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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게 쭈르르 내려가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reading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그 말의 의미는 그러면, read through 하면은 끝까지 읽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이럴 때의 대는 그리하여, they may be sharing fake news. 그들은 아마도 가짜 뉴스를 나누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To stop the spread of fake news. 가짜 뉴스의 퍼짐을 막기 위해서는, read stories before you share them. 너가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좀 스토리를 읽어라. Respect your social media friend. 너의 SNS 친구들을 좀 존중해라.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자, 뭐 할 만큼. To know.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을 만큼. What information you are sending their way. 그들의 길에 보낸다, 라는 얘기는,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 직역으로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고, 그래서 to them, 그들에게, 라고 해석하면 돼요. 너가 그들에게 무슨 정보를 보내고, 보내는지를 알 만큼 충분히, 너의 SNS 친구들을 좀 존중해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SNS 친구들한테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내면 되지.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 you may discover on closed inspection. 면밀한 조사에서 너는 아마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절을. An article you are about to share. 자, 이렇게. 또 대시 하나 생략된 거야. 그 기사. 너가 막 나누려고 하는 그 기사가 is obviously fraudulent. 아주 명백하게 거짓. 거짓이라는 걸 넌 발견할 거다. 자, A, B 아니면 It doesn't really say. 그게 정말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것이다. 뭐를? What the headline promise. 그 기사의 제목이 약속하는 것을 정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얘기는 기사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잖아. 이 기사 보고 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관련 없는 내용 그 아니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별 상관도 없는 그거를 갖다가 기사 제목으로 삼아놓는 그런 기사들도 많더라. 자, 혹은 대절을 발견할 거다. 너가 실제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안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데 보내게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무책임함 공유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 클로즈 인스펙션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욕이잖아. 이게 핵심이지? 먼저 좀 읽어. 너부터 가. 여덟.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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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